옷 때문에 모든 옷을 입길 거부하는 상규. 할머니는 조금씩이라도 옷에 대한 상규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애써 봅니다. 옷을 입히려는 애달픈 할머니와 입지 않으려는 미운 내사의 상규의 대칭. 버티고 부탁해보기를 2시간. 정말 어느 때는 도통 말 안 듣는 상규가 야속하고 밉기도 할 만한데요. 할머니 말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말 안 들으면 나쁜 사람이야. 너 나쁜 사람 됐라고 할머니 말 안 들은 거야? 할머니 말 안 들으면 할머니 가보면 어떻게 할까 상규 혼자. 아니 그전에는 잘 입었는데 이번에 와서는 안 입어요.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어쩐지 이것만 입자고 내놓으면 운고 운고 할 수 없이 못 입혀요. 할머니에게 상규는 뭘 해도 안쓰러운 손줍니다. 상규 아빠 고프자. 상규야 예쁜 옷 입어야지. 여기 쇼터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거 싫어? 이거 아빠? 상규야 발 간질간질. 밑으로가 아직 안 되네. 상규 이쪽 발은 간질간질. 이것도 안 돼. 할머니는 그동안 걷기 힘들어했던 상규의 발 상태가 걱정입니다. 누나가 이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상규가 발이 위로 힘이 안 올라와서 지금 여기 신경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상규가 화상으로 발 올리는 신경이 좀 손상이 됐어요. 보조기를 안 해주면 나중에 이렇게 까치발이 돼가지고 상규가 걸음 걸을 때 잘 안 돼. 이렇게 보조기를 상규 힘들어해도 계속 채워가지고 걸어야 되고요. 상규가 처음에 화상외과에서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어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발목 구축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보조기 착용을 좀 애기한테 해줬고요. 현재도 지금 상규 같은 경우에 척추 측만증이 진행이 되면서 틀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걸을 때도 뒤통거리게 되면서 통증이 발목에서 다시 오실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까치발이 된다고 잘 갔다 말 안 돼. 난 이 발을 누가 한지 안 돼. 이 발을 그래? 얼려 내려봐. 얼려봐. 여럿 더 올려봐. 보조기를 끼고 살아야 한다니. 갑작스러운 진단에 놀란 할머니는 아무래도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새벽 기차로 서울에 도착한 엄마.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거짓말처럼 병실에 엄마가 왔습니다. 그저 미안하기만 한 할머니.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여름까지는 엄마와 할머니가 번갈아 지켜줬던 상규의 병실. 엄마가 병원에서 2개월 응급처리가 있을 때 있고 그 뒤로 내가 지금 4개월 차에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엄마가 그리운 거야. 우리만 하면 엄마 보고 오빠 엄마 보고 오빠 안녕하자 안아줘 보라고 울어요. 엄마 아빠 저 엎드려 볼까요? 아프지만 그래도 사라진 손주 안쓰럽기만 한 며느리 엄마 안아줘 엄마 더는 아프지 않고 더는 울지 않게 그런 날이 빨리 오길 할머니는 기도해 봅니다. 아프지 않아서 여름까지 이렇게 감사합니다.